안녕하세요.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바충우샵 서울랩타엘입니다. 영상에서 그리스 육지거북이 앞에 있는 먹이는 마주리 토토이스 LS 다이어트라는 제품입니다. 급여 대상은 건조한 지역과 초원에 서식하는 초식성 육지거북과 도마뱀을 위한 제품으로 호스피드, 헤르만, 마지나타, 그리스, 이집트, 알다브라, 설가타, 데저트, 고퍼, 팬케이크 등 육지거북과 유로매틱스트, 처갈라, 이구아나와 같은 초식성 도마뱀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반수생거북이를 위한 초식성 식단 구성에도 유용한 먹이 제품입니다. 제품 특징은 첫번째 LS, 로우스타치는 적은 전분, 녹말이나 탄수화물이라는 뜻으로 고섬유질의 먹이 제품입니다. 마주리 토토이스 다이어트 제품에 비해서 섬유질 함량이 높고 단백질 함량이 낮습니다. 두번째 초식성 육지거북과 도마뱀의 면역체계와 시력 건강을 위해서 항산화물질, 비타민 E, 비타민 A가 첨가되어 있고 피부, 소화계 등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하 스키티게라 추출물이 포함되어 있어 사육장 내부의 암모니아 냄새를 줄여줍니다. 세번째 인공착색제가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자 크기는 지름 5mm 정도가 되고 길이는 15mm 정도가 됩니다. 등록선분 양은 자막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주리 토토이스 다이어트와 토토이스 LS 다이어트의 차이점은 토토이스 다이어트 제품이 일반적으로 기효성이 더 좋고 토토이스 LS 다이어트는 섬유질 함량이 높고 단백질 함량이 낮습니다. 오리지널 버전은 습기형 육지거북, LS 버전은 건기형 육지거북에게 적합합니다. 두 제품을 같이 구매하면 영양학적으로 더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